대한민국 청소년회 회 뉴스기무역 사무국 인턴 기자 손드헬스는 자사가 개발한 정신건강 음성생체 지표 mfbb 멘틀 피트너스 보클 바이오마커 플랫폼이 정신건강에 위험징후가 있는 개개인을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코어트 연구를 통해 검증됐다고 밝혔다. 4주간 진행된 코어트 연구결과 mfbb 플랫폼이 연구 참가자들의 음성을 기반으로 정신건강의 위험증가 또는 감소를 식별한 결과와 임상에서 검증된 정신건강평가 도구인 m3 체크리스티의 결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피어리뷰 저널 프런티아지인 사이카이어트리에 발표된 이번 연구는 음성생체 지표가 우울증을 비롯해 스트레스 및 회상 관련 질환 불안장애 관련 질환에 대한 임상치료를 보완하고 자가 모니터링을 개선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손드헬스 mfbb 기술이 잠재력을 강조한다. 4주 동안 연구 참가자들은 손드헬스의 멘틀 피트너스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30초 길이의 음성일지로 기록했다. mfbb 플랫폼은 이러한 자유발화 녹음을 정신건강과 관련된 8가지 음향특성 짙어 짙어 쉬먹 쉬먹 음높이 변이 에너지 변이성 모음 간격 발성 지속시간 발화 속도 일시정지 지속시간으로 분석하고 0에서 100가지 의 실시간 mfbb 점수로 산출했다. 80에서 100점은 우수 70에서 79점은 조음 0에서 69점은 주의하세요로 분류된다. 그런 다음 해당 mfbb 점수를 참가자 의 m3 체크리스트 결과와 교차 참조했다. 손드헬스의 클리니클 더벨러프먼트 앰프 커스터머 석세스 부문 에릭 마슨 부사장은 이 연구는 우리의 음성 기반 정신건강 추적 플랫폼인 mfbb가 정신적 안정을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로서 검증됐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 결과는 음성 생체 지표 가 예방적이고 확장 가능한 방식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우리는 mfbb가 누구에게나 자신의 정신적 안정에 관해 강한 인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하다고 믿는다. 이를 통해 개인이 건강한 습관을 기르고 정신건강 위험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mfbb 플랫폼이 정신건강 위험 징후 식별 능력에 더해 연구 참가자들이 긍정적 변화도 보고됐다. 약 40%의 참가자는 mfbb가 본인이 행동이나 생활방식을 변화시켰다고 했고 30%는 자신의 웰빙 환장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특히 참가자의 72%는 향후 자신의 정신건강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mfbb 플랫폼 기반 멘틀 피트너스 앱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 협력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트버그 소재인지 행동연구소 카그니티브 비에이벼 인스티투트 cbi의 공인 심리학자이자 임상 책임자인 린드지 베너스키 박사는 클리닉 방문 전 환자로부터 정신건강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mfbb 플랫폼은 환자의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치료계획을 최적화하는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mfbb를 활용한 음성 기반 정신건강 추적 기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매우 쉽고 편하게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연구는 인지행동연구소 cbi에서 한가지 이상의 임상검증된 우울증 증상을 가진 외래정신과 환자 104명을 대상으로 2023년 5월부터 8월 사이 4주 동안 멘틀 피트너스 앱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뒤 평가했다. 현재 손드헬스의 mfbb 플랫폼은 소비자용 헬스 모니터링 앱 건강 생명보험 앱 오디오 웨어러블 기기 자동차에 통합돼 사용되고 있다.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손드헬스, 산드헬스는 음성 바이오마커를 통해 정신건강호흡장애 인지장애 등 다수의 질환을 예측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손드헬스는 자체 기술을 활용해 30초 만에 사용자의 피로감 우울 정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멘틀 피트너스 앱 및 6초간의 사용자의 목소리를 통해 코비드19를 포함한 호흡기 관련 질병의 위험 요소를 찾아낼 수 있는 레스퍼라토리 피트너스 앱을 시장에 출시한 바 있다. 손드헬스의 음성 바이오마커화 기술은 2015년부터 약 8년간 8만 5천명 이상의 연구 대상자로부터 수집된 120만개 이상의 음성 샘플 데이터를 통해 개발됐으며 현재 미국 내 5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프런티어신